흰대 모욕이라는 장르가 정말 얼마나 매력이 있는 춤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가 MVP가 된다면요. 무료로 흰대 모욕 공연을 열고 싶어요. 관객석에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노래 같은 박수 보내주시고 그럼 저희 댄서분들 모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댄싱 라인 마지막 춤은 다스틴 팀벌레이크의 바디 카운트입니다. 이 부대를 통해서 이선태라는 용주를 가슴속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춤을 출 거니까요.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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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옵소서 지켜봐주세요.